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시옷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킷 킷 다 다 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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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붓 뜻 뜻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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